안녕하세요. 알고보면 현명한 남자, 미래를 보는 남자, 예술 문제원 이재룡입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요? 왜 갈수록 심해진다고요? 잡뻑.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사람들이 참 많다. 요즘 석화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이 석화위를 작년에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올해 석화위하고 짜보 열풍이 불었죠.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보 석화위에서 열풍이 불었는데 그 열풍이 불기 이전에 작년에 이건 제가 삽목을 해둔 게 아니고 우리 부감독님이 삽목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짜보와 석화위가 열풍이 불기 직전에 우리 부감독님은 이것이 나무가 참 좋다, 재밌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삽목을 해주면서 자기는 몇 주만 가질 테니까 저보고 다 가지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큰 것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야죠. 짜만한 것들은 나보고 키우라고 그러고 이 짜보나 석화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지금 녹소토에다가 뿌린 게 삽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 했는데 우리 부감독님 이것만 보면 아주 뿌듯해집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해주세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부감독님 아셨죠? 약속 꼭 지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뭔 얘기가 나오느냐 분재를 즐기면서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이 삽목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인기가 있다. 어떤 품종이 인기가 있다. 꽂아 놓으면 돈을 번다. 믿습니까? 어때요? 감독님 믿습니까? 아니 뭐 꽂아 놓고 빨리 자라가지고 초고속 성장을 하면 이 붕이 사그러들이기 전에 그리고 몇 명이 희소성이 있어야 돈을 벌겠죠? 자 제가 듣고 참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장수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눈치를 준 적이 있죠. 장수매가 한때 굉장히 품귀었었습니다. 그냥 너나 없이 장수매를 땅에다 다 꽂았어요. 왜? 그건 접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목판에다 꽂아놓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분재시장에서 장수매 넘쳐납니다. 진짜 물값도 안 나와요. 물값도 안 돼요. 한 주에 만 원, 5년, 4, 5년 키운 것도 한 주에 만 원, 2만 원 막 해가지고 그렇게 넘쳐나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요새 분재시장에서 넘쳐나는 소재들을 보면 또 뭐가 있는 거니? 철죽, 외철죽 정도. 그 나무도, 외철죽도 꽃기만 하면 전부 뿌리가 내립니다. 거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꽃이 예쁘다 그러면 돈을 떠나서 판매를 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냥 꽃이 예쁘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꽂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도 그런 나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돈이 될까요? 아무나 꽂아도 뿌리를 내리고 아무때나 꽂아도 뿌리를 내리고 10년 된 것도 여기 보면 많아요. 그래서 10년 된 것도 나중에 너나 없이 다 꽂아 놓으니까 10년 된 것도 많아요. 20년 된 것은 만 5천 원.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나 없이 쉽게 꽂은 나무는 모든 것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또 공급이 또 넘쳐나면 당연히 가격은 폭락을 하게 돼 있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그 원리거든요. 물론 붐이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 키워서 이것 지금 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되면 지금 한 5천 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것 하면 1년 키우면 5천 원짜리 되는데 이거 사시겠습니까? 만 원짜리 사다 몇 개 끊어가지고 늘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꽂아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10년을 키웠어도 10년을 키워도 만 원짜리... 저는 우리 감독님하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할 말을 감독님이 다 미리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뭔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 안 나고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오, 헤드. 아, 참말로. 자, 이 석화이나 짜보가 이렇게 시장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일단 나무가 예뻐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방식에서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때는 보통 2, 30년 키운 것들이 요새 5, 60만 원짜리 되겠대요. 천만 원짜리는 이제 더 오랜 시간 키운 거겠죠. 물론 여기에는 제가 말 못할 비밀이 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걸 좋아해서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이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를 좋아해서 거기에 정성과 노력을 쏟으셨던 분들이 이게 대중적으로 활짝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눈치를 채셨던 분들은 이미 3, 4년 전에 삽목을 해놨을 거예요. 지금 삽목을 하면 어디 땅값 오른다고 했다가 가사가 상투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쁘게 잘 키우면 되는데 사실 이 석화유를 갖다가요. 이렇게 키우면 끝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반듯이 키우면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빨리 굵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밑에서 잔가지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확 줄어버려요. 제가 알기로 아마 3분의 1 정도로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대 굵은 거 쫙 키운 거 목대 굵은 거 딱 가지고 나와서 아 이거 싸다 그러면 사람들은 욱해요. 저렇게 굵으면 저거 몇 백만 원 하는 건데 사실 제대로 키운 나무는 몇 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쫙 키워 올리는 것은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또 나무 만들면 되지. 잘라가지고 나무 만드는 데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총량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쌀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나무들한테 현혹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무조건 돈이 된다고 해서 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감독님도 이미 미리 김을 빼놔버려서 제가 이렇게 촉은 좀 떨어졌는데 나무는 어떤 나무를 키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입니다. 맞죠? 저는 분재같이 잘 이뿐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를 분재처럼 지금 나오는 고가의 분재처럼 이걸 갖다가 그렇게 잘라가지고 밑에서 가지 잔가지 있게 받아가면서 해가지고 성장이 더디더라도 제대로 키워낸 것들은 지금 꽂아도 나중에 돈이 될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지금은 석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냥 등치가 밑둥이 얼마 정도 굵으면 가격이 얼마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무가 모양이 갖춰지면 이것은 이제 천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고 뭐 2천만 원 호가하는 것들도 있고 더 비싼 것들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2천만 원 넘는 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나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석화의 대혼돈기죠. 이럴 때 슬그머니 목대만 가지고 나와서 아 이거 싸다. 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 잘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목대 굵은데 그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했는데 제가 우리 손자 보기 전에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완성목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싼 겁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나무는 없어요. 제가 무등산 경매에서 세지소사를 경매를 해가지고 얻은 느낌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저 혼자 막 좋다 좋다 했는데 그리고 그걸 일부 사람들만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나셨는데 그때 비로소 대중화 가능성을 내렸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데 제가 세지소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화의 가입 다 살 겁니다. 어디서나 다 살, 저렇게 활짝이 잘 되고 100% 아무때나 해도 100% 활짝 잘 돼요. 자, 저는 소사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소사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가장 또 소사를 좋아했죠. 근데 제가 무등경매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저보다 먼저, 그러니까 14년 전에 취목을 했다. 근데 그 나무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선까지 팔렸죠. 기억이 안 나왔네요. 그 정도 제가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취목을 갖다가 해도 그 나무들은 내가 착 보니까 제가 제 나무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취목을 하셨던 그 분은 나무를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마치 거울을 보듯 제 나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나무하고 우리 나무하고 확연한 구분점이 있었죠. 뭐였죠? 근장이었죠. 저희 나무는 이 그루소슴새 근장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자, 이렇게 근장이 뛰어나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 근장이 계속 커 나가면서 이 나무의 작품 가치를 높여주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의 돈을 주고 2배 3배의 돈을 주고 예술표 이 세지소사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장르를 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 소사 고급수는 전부 일부 전문 매니아들만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술에서 소사를 들고 나오면서 이 분재원을 하시는 분들 분재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소사 비싸서 못 팔아먹겠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소사의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 나무는 매력이 있는 나무고 또 가치 있는 나무고 진짜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소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소재를 사다가 제가 26년 키운 나무죠. 그러면 소재를 산채한 소재를 제가 구입해가지고 가지를 만들어서 이건 아마 수관에서 따낸 것입니다. 수관에서 따낸 건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는 8년생 아니면 7년생 아니면 8년생 7, 8년생이면 최소한 17년, 18년 동안 나무를 계속 가지를 자라면서 모양을 더듬어가지고 분해 올린 거죠. 침올을 해서 올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서 7, 8년을 갖다가 성장을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나무들이 그렇다고 하면 예술의 소사가 전부 100% 다 이렇게 좋은 나무냐?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진짜 성냥개비 같은 나무들도 다 취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쳤죠? 성냥개비 같은 나무도 취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 손가락 굽기 즈의 소사를 갖다가 취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단풍나무 하나가 또 이렇게 시장에 나왔길래 유심히 봤습니다. 아마 제가 찍는 걸 보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나무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왜 포기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근데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철사 자국 때문에요. 철사 자국 때문에요. 철사 자국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철사 자국이. 가까이서 근접 촬영에서 보여주는데 철사가 구렁이 간듯이 철사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리 윗대가리야 그럴싸하게 만들었어도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그냥 소재예요.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됩니다. 제 원칙은 그래요. 철사 자국을 좀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석화위를 갖다가 키우셨던 분들도 아마 제 마음처럼 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 그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지소사 역시도 그렇게 제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정성과 노력 거기에다가 하늘이 준 행운까지 그것까지 총합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네 취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분재 배우던 초창기에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저희 산채로 분재를 배웠는데 이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그때는 느티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느름나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느름나무를 갖다가 약을 제추제를 뿌려도 안 죽으니까 계속 낯세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틈에 들어간 부분은 매끈한데 그 윗부분은 막 울퉁불퉁 튀겨묘하게 가지들이 받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을 제 이 어리고 약한 몸으로 어떻게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취목을 다 땄던 거예요. 취목을 따서 가져왔지. 취목 기술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별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군 한두 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팔방근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그루 소슴새나 근장을 만들어가는 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호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기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300년을 키운다. 지금 딱 욕심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강부, 치무관 부분이에요. 이거 분명히 저 안 줄 겁니다.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짜 가져갈 거예요. 말하지 말지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이 부분은 대충 키워둔 나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강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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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있는데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아마 나는 이게 다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주면 되는데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 다 가져가 그렇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재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나무가 좋다 어떤 나무가 좋다 키워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종을 애정을 갖고 오래 키우다 보면 누군가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잡는 것은 상투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상 유해수울분재원 부드러운 남자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